17세 연아 남성과 스캔들의 휩싸인 배우 이미숙 씨.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난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들의 2차 항소심이 있었습니다. 스캔들의 당사자로 지목된 남성이 증인으로 참석할지 관심이 모였지만 양측 변호사만 참석한 채 재판이 진행됐는데요. 강주영 기자가 이 소식 전합니다. 17세 연아의 남자 접대부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충격적인 루머에 둘러싸인 배우 이미숙. 얌전해야겠다. 그리고 조심해야겠다. 목소리가 크지 않게 얘기해야겠다. 그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그와 전 소속사 간 법적 다툼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전속계약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전 소속사 측은 법정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미숙의 사생활을 폭로했고 이에 이미숙은 관련 내용을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 이어 전 소속사와 두 명의 기자들 상태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이미숙은 지난 28일 전 소속사 대표와 앞서 고소한 두 명의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는데요. 민사소송 제기 후에도 피고소인들이 방송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는 행동을 견딜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날 오후 지난달 22일에 이어 이미숙과 전 소속사 간의 두 번째 항소심이 저울고등법원에서 열렸는데요. 이번 소송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현장에는 일찍부터 많은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미숙과 함께 일한 매니저가 법정 입구로 들어섰고 예정대로 오후 30분이 되자 원고와 피고 당사자 없이 양측 변호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재판이 진행됐는데요. 이날 이미숙의 연하남이 증인으로 참석할지 그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이미숙의 연하남을 비롯해 또 다른 증인들이 개인 사정과 주소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전속계약 문제에 대한 소송인데 이미숙의 사생활이 부각되는 등 분쟁의 본질에서 벗어난 관심과 보도가 이어지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이날 공판은 이미숙과 전 소속사 사이에서 작성한 전속계약서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전속계약금 5천만 원에 지급 유무를 놓고 양측 변호인의 불꽃 튀는 공방전이 펼쳐졌는데요. 계약금을 5천만 원으로 합의한 적도 없고 97년부터 10년 넘게 전 소속사에 있으면서 전속계약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5천만 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미숙 측은 전속계약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전 소속사 측은 계약금을 지급했다는데요. 전속계약서에 이미숙 씨가 직접 사인한 증거자료가 있는데 전속계약을 한 적이 없다니요. 계약서를 보면 사인들이 상의합니다. 같은 날 같은 사람이 사인한 거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거죠.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증거. 그러니까 이미숙 씨가 소속돼 있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회사의 정식 수입과 지출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제출된 서류로도 충분합니다. 곧 장자연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아서 자료를 찾는 게 어렵습니다. 게다가 회계장부를 제출하면 공개하고 싶지 않은 다른 정보들도 공개되는데요. 전 소속사 측은 계약서 원본과 정상금을 정리한 장부를 찾아 제시하십시오. 양측은 재판과 관련 없는 일까지 끌어들이지 않길 바랍니다. 서로 합의하는 방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조정기간을 가져봅시다. 양측 변호인은 이 같은 재판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정해 양측의 별도로 통보하기로 한 후 재판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양측의 입장을 보다 자세히 들어보기 위해 법정을 나오는 담당 변호사들과의 대화를 시도해봤는데요. 취재진을 피해 한참을 돌아다니던 이미숙 측 변호사는 취재진의 끈질긴 인터뷰 시도에 결국 짧게 몇 마디 남기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이미숙과 전 소속사가 손해배상액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오는 8월 30일 3차 항소심이 열리는데요. 이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할지 아니면 더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지 양측의 행보에 비추가 주목됩니다. Y-STAR 강주영입니다.